어제 음산이 망한 게 없나? 그러면 한 번 이제 먹을 수 없어서 나보고 상관없는데? 하나 더 먹어도 된다 이렇게 하는 거 들어서 안터드네요 지금 한 번 해뻤는데 ств Bake Commission만이 들었는데 닭칫고 있는. 지금의 대화를 한 번 안 샀는데? 이럴일거 같아서 얘 필요가 없을까 하고 왜 Main Beachikte 타야겠습니까? 고춧가루 감사합니다.